패치팀, 들어입니다! net Thanks! 메카 meny 패치팀 별풍선 158개 알로하 예아! 진정아! 각박 만개입니다 지켓이 각박! 각박 만개! 벤처씨 들었나요? 각박 만개입니다. 각박 만개.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열심히 하네 진짜. 성당 드라마 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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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아! 알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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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차있다. 나 병원가? 벤처님! 병원가 병원가세요 병원가세요. 네. 아!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뭐. 힐 갇길 수도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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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본체 얼씬도 못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 우선 올려서 3집 체크해봐 3집이랑 이거 웨이포인트 체크해봐 수피가 저 안 하겠습니다 응 내가 먼저 갔다 올게 그리고 지금 3번 저기 능선 위에도 차 왜 이래? 빨리 저 쪽파구로 왜? 왜 이래 이거 아 뭐해? 아니 여기서 이렇게 뒤집는 게 말인데? 말이 차.. 위로 태웠다 저 성태 오빠 태워야 됐나? 음 저 한 명 태워줘 차 뒤집었어요 내가 태울게 위에 차진행 핑 찍어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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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차진행했어 밑으로 여기 차 안쪽같이 대두고 그냥 일자로 쭉 다 먹어요 세웠다 세웠다 벤치야 저기 보여 105 105가 저기 차진 나간다 차진 나간다 오케이 차 많이 지나간다 이거 그냥 다 보내줘 그냥 총 쏴야 돼 이제 집 쏴야 돼 애들 뒷바닥에서 내려서 온다 어.. 멀리 맞았다 각 살짝 왼쪽으로 넓힐게 보인다 킬 못 뺏었다 와 킬 못 뺏었다 지금 무조건 그냥 이거 나가서 쏴도 된다 안 죽을 정도로만 응 나 보고 있어 근데 굳이 나가서 쏠 필요 없다 이거 우리 그거라서 아 오케이 2번 먹혔어 벤치야 2번 골 네 아 벤치님 먹혔어요 먹혔어요 차소리 차소리 3번 쪽 아닌가? 밑에 쪽 아 이거 롯버그 관련된 벤치 쪽 2발 해운소 박으려고 한단데? 온다 사과 온다 밑으로 아래로 아래로 가요 가요 응 여기 두 명 기절이거든 이거 왔으면 다가상 나오는데 원래 성태웅이 가져와야 돼? 스피랑 해운소 박았다 해운소 네 명 픽 찍어줄게 여기 네 명 2번 2번 이거 확실이 다 찍었어 하나만 왔다 펑크 안에 이거만 알고 있어 펑크 안에 하나 저 왜 죽었네 아 사베라스 잘 안만네 아 바위까지 땡겨도 되냐? 안 돼 안 돼 형 안 돼 형 안 돼 그냥 뒤에서 막아 그냥 어 그게 나 오케이 지금 우리 3번이랑 초록색출 저기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몰라 응 그래 저기서 나 1,2,3하면 나 죽을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거 행운소 한 명 고정해줘야 돼 3번쪽 그냥 행운소 알아서 해라 내가 고정할게 야 숲이야 근데 굳이 거기 안 올라갔으면 된다 3번차 응 3번 한 대 온다 아 뺀다 한 대 맞고 빠진다 똥깐 애들 주차장에 연막 펴져 있고 소리 들렸지 이거 나도 착각 나오네 3번쪽 3번쪽 아 아 철도야 나랑 같이 한번 봐야돼 태호 보고 1번 통깐 보라그러고 1번 내가 보고 있어 어 어 태호가 콜 오면은 그때 같이 형이 봐줘 태호랑 같이 1번 알았지 나 쭉 나갔어 1번 어디? 뭐 수피를 살려야돼? 아 1번 오케이 1번 오케이 1번 오케이 아 그냥 뛰어갈게 진짜 M24 들고 있구나 아 이거 쿨스쿨 되자면 되네 이거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 밖에 안 나갈게 그냥 다 와줘 다 와줘 1번에 3번에 이미 깎아도 지금 A 저렇게 1번에 지금 A로 깎았다 뚝배기 한발 뚝배기 한발 유에이지 형태 이거 우리 3번쪽으로 올수도 있어 3번쪽 오케이 뚜벅이로 3번에서 올거야 응 알았다 뚜벅이로 3번에서 온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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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으러 올게 내가 막으러 올게 쟤네 싸우면 살짝 살짝 앞으로 가도 돼? 내가 나갔다고 애매해 형 좀 애매해 내 자리에서 나갔다고 3위칭 당할수도 있어 어 괜찮아 쟤네 다 갔잖아 나 아니 몰르지 거기는 위험해 거기는 위험해 차라리 다 가야 돼 안전하게 어차피 저희 쟤네 담원에 빠져 가지마 이거 다 막아야 돼 비행기 제갈독 다 막아야 돼 어 야 성태형 쪽 빼가지고 아냐 안아도 돼 성가 뺄게 그냥 뺄게 이거 이제 밖으로 비행기 골 밖으로 안 나간다 나 뭐야 1번 쪽에 2명은 비비적거릴거고 4번 쪽에서 오는 건 나보다 3번까지 커버 되냐고 3번까지 커버 되냐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올라와도 못 죽여 쟤들 4번 애가 1번으로 갈 거야 1번으로 가서 버티고 둘 중에 한 명 죽잖아 어 그러면 이거 손절까지 생각해야 돼 살리다가 아예 한쪽 날개 그냥 끝난다 오케이 뒤는 안 오지 이거 뒤쪽 서가 여기 요쪽은 2번 쪽으로 안 오고 2번 쪽으로 안 오고 1번에 버티고 있어 얘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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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둘 거기만 없으면 내가 날개 펼쳐줄게 여기 아 이거 왜 안 보이냐 쳐맞고 있다 아 이거 나가서 쏴야 되나 그니까 나갈만 하긴 해 아 나 앞에까지만 나갔도 돼 나도 오른쪽으로 깎을만 하긴 하거든 성태형 지금 3번까지 없다 이거 그냥 와도 돼 와도 돼요 들어와 들어와 없어 없어 2번에 쫄까라 1번에 짤짤이 하나 있고 연막처전 아린가? 1번 짤짤이랑 그 다음에 4번 쪽에 한 팀 그 다음에 홍길동 우리 빼고 8명 홍길동 내 둘이라 치면 6 홍길동 내 둘이라 치면 6 시작되고 지금 하나 깎는다 3번으로 아까 이거 추가 후에 투커 2기전인데 아 이거 나가서 볼만 하거든? 나가 나가 앞으로 살짝 어 형만 따라와 봐 오케이 자 M투퍼 M투퍼 뚝배기 내밀면 그거 봐줘야 돼 어 기다려봐 지금부터 볼 수 있잖아 응 와 안 죽어? 3번 밀고 온다 둘 보인다 이거 다 정리할게 다 정리할게 여기 나와게 나이스 그 다음에 1동이네 셋 한 번쩍 둘 하나 몰라 하나는 짤짤인가 봐 응 그런 거 같아 뒤에 뒤에 짤짤해 뒤에 짤짤해 다 와야 돼 LP야 계속 유지해 너 거기 앞뒤로 가봐 그냥 어 왼쪽에도 우리가 정리할테니까 거기서 짤짤이만 1번을 근데 내가 1번 쪽에 있는 나 석점 빼고 왔다 석점 저기들 여기들 빼고 왔어 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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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크 이거 짤짤이 하나 찾아야 돼 짤짤이 1번 쪽에 있을거야 그니까 1번 쪽에 있을거 같은데 똑같아 1번 쪽 1번? 오케이 네 숨어있나 본데 어디 안 오는 세 이거지 이 방금 나니까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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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승! 나이스! 나이스! 갑판 만개! 나이스... 금융사기당해? 밀당이 못 참견! 내 당대 못 참견! 못 참견 뺐다! 내 당대 못 참견! 내 당대 못 참견! 내 당대 못 참견! 아 근데 이거 맞아? 이거 그림이 이게? 요거지! 요거지! 이제! 시정지 못할게! 온전게 아야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해요! 로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